장삐주 총명명 관원은 오랜만에 들어온 광고 때문에 그린홈 오피스텔 1218호로 모이게 되는데... 저기 그... 스위트홈 때문에 오신 거 맞죠?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 아 뭐 이런 곳에 모아놨대 어? 이런 거 그냥 그냥 화상행위 같은 걸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글쎄요 옷도 빼입고 왔는데 뭐 아무튼 뭐 다들 그 전화 받고 오신 거죠? 장삐주님이신가요? 아 네네 장삐주입니다 내일 그린홈 오피스텔 1218호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이요? 몇 시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시요? 여보세요? 야 시간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에요? 아 시간도 안 알려주고 셋이서 뭐 369라도 하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그렇지 않아요? 369요? 3618 아닌가요? 16 아닌가요? 아 18 맞구나 3515 3618 아 18 맞네 어우 곱쌤 되게 잘하시는... 어우... 어 여기 봉투가 있었네요? 뭐 계약금인가? 한 번 열어볼게요 말도 안 돼 아 왜 그러세요? 어디 보세요 뭐뭐뭐뭐라고? 욕망으로 생겨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아 컨텐츠를 만들어라! 만약 조회수 100만이 넘지 않을 경우 죽는다! 그냥 대충 스위트홈 광고하라는 내용이라고 써있는데요 흠흠 아니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뭘 뭘 하라는 거지? 이해하신 분? 왜요? 러타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포켓몬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정도 근육가지고 덤비는건가요? 근칠 떼서 다시 오시죠! 전 포켓몬을 포켓몬을 지키고arta 늦었다! 늦었수! 전학 첫날부터 지각이라 이런, 씹... 어호옹 아... 아, 너무 아파... 아... 아... 어... 죄... 죄송합니다아아아악... 조용 bitches 전학생이 왔다! 인사할 수 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고에서 전학 온 장삐쭈라고 이름이 특이하구나 아무데나 빈자리 가서 앉도록 해요 삐꾸학생 어... 네... 저... 저 아이는... 아까 등교길에서 부딪혔던 그... 수업 시작할 테니까 다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 지금 필기 안 하는 학생들은 다 중간고사 100점마절 자... 아... 역시 입문계라 그런지 다들 열심히 공부한... 아... 아파... 어... 어... 3대... 몇? 무슨 말이지? 친하게 지내자는 뜻인가? 반가워! 아까 등교길에서는 미안해! 수업 시간에 낙서 메시지라니... 왠지 두근두근한걸... 이 녀석... 보기와는 다르게 꽤 괜찮은 녀석은... 전학 첫날이라... 역시 혼자 먹어야 하는 건... 어? 저 녀석도 혼자 먹고 있잖아... 슬쩍 합석해볼까... 혼자... 먹고 있... 어... 그 가루 같은 건... 뭐야... 프로틴... 아... 관리 되게 열심히 하나... 멋져... 난 의지박약이... 정면에서 보니 몸이 엄청 좋네... 난 이렇게 몸 좋은 사람 보면 너무... 음... 근육괴물군...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꽤나 귀여운 구석이 있는... 아... 내 멸치... 아... 내 작고 소중한... 멸치가... 멜치... 응? 뭐라고 했어... 근육괴물군... 멜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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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좀 괜찮아? 어떻게 된 거... 둥기로 인한 두개골 골절 대체 뭘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머리야 전치 96주야 한동안은 침대에서 나올 생각하지마 그나저나 어떤 덩치 큰 녀석이 하루종일 간호해줬어 꽤 각별한가봐 이거 그 녀석이 깨어나면 전해주라고 하던데? 하지만 그 녀석 멀리하는 게 좋을 거야 몸이 좋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뒤틀려버린 것 같거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 미... 미안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 아직 나가면 안 돼!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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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서... 미안... 이 산... 꽤 높... 그래서... 어떤 일이야... 근육괴물... 잠깐만! 잠깐만! 나... 여기 올라오면서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았고 전화가 오기 전 부모님에게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 하지만... 오늘 근육괴물군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고 나서부터... 나... 와타시... 근육괴물군이라면 함께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정식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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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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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흥! 걸려들었군! 지금 너의 눈엔 내가 평범한 여고생장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세상은... 내가 환술로 만들어 낸 무한의 치크요미다! 응! 움직이려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넌 내가 만든 세상에서 속박된 몸이니까! 응! 응! 그래! 물론 아무리 네가 속박됐다고 하더라도 내 공격 따위는 먹히지 않겠지 하지만 나의 온바디 검사 결과 근육량 31.4kg 성인 남성 수치보다 조금 낮은 수치지 그에 반해 너의 근육량은 253.6kg 여기서 하루하루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넌 과연 근손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5.5kg 드디어 오늘인가 본바디 재는 날이 내 근육량 245 니 근육량 26 이제 내가 이긴다 잘가라 멸치